공합니다 이거 얼마나 잘했지? 위대하신 리지노 소대장 동무 나오셨습니까? 고초를 서고 있어 금연기를 맞습니다 나 북한 사람이야! 역시 최고의 깡따우십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덥냐 덥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? 최배님 이거 폴로티 아닙니까? 어? 이거 폴로베어 한정판이네 너 이거 알아? 알지 말입니다 너 이거 입어볼래? 감사합니다 이거 봐라 폴로베어 한정판 티셔츠다 이거 입으면 아주 아기 곰돌이가 된 것 같이 귀여움을 자랑할 수 있다 너넨 이런 거 없지 갓나 새끼 누가? 전방에서 저런 티를 입고 날리니 저게 지금 미치나 새끼입니다 저거 폴로베어 폴로? 참나 참나 없잖아 없잖아 너네는 이런 거 없지 대박이다 이거 뭐야 정리해 주시라요 이거 봐라 우린 포로 있다 뭐야 정리해 주시라요 어? 어? 그게 아니라 뭐해 어? 어? 이러면 포로베어다 뭐야 뭐랄게 대단한 깡 따고 있습니다 저게 못 믿겠어 지금 저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가만히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챌린지나 하자 챌린지 어떤 챌린지 말입니까? 구찌 챌린지 좋은데 말입니다 어? Let's get the party run 잠시만 아 새끼들 판문점에 뭐하는 거야? 이거 봐라 구찌 챌린지입니다 이거 하면 틱톡 스타 될 수 있다 너넨 이런 거 없지 없지 야 어떤 갓나 새끼가 판문점에서 구찌 챌린지? 그래 그럼 우리 국지 도발 챌린지가 있어 우리 국지 도발 챌린지가 있지 림규현 동부 앞으로 얘 내장동점 나와라 Let's get the party run Let's get the party run 어이 뭐하냐 야 뭐야 아 아니 뭐야 뭐야 야 뭐야 왜 싸 아 새끼 아 새끼 야 야 야 왜 넘어오지마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지금 진돗개 발령 날 뻔 했습니다 야야 그만해 왜 이렇게 흥분했어 아니 참 있어 아 왜 그래 그냥 끝나고 우리 생활관 가서 마크나 하자 어? 마크 좋은데 말입니다 그치 마크 재밌겠지? 아 재밌겠네 마크 같이 하는거야 마크가 모이네 아... 마인크래프트 아냐 너네는 이런거 없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 모르면은 야 귓강무 우리도 알아 마인... 알아? 야 우린 마인크래프트 실제로 해 실제로 실사가 있어 실사가 어딨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림철성 동부 나와라오 복조선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풍계리 3번 갱도에서 단을 캐다가 왔습니다 아 그래 고생이 많구만 계속 땅굴 팔아 이게 얼마나 실사네 그게 뭐야 좀 비슷하긴 하네 대단하구만 기래 뭐야 우와 오 잘해 오 대단하구만 죽었습니다 이게 이게 뭐야 대만큼 하지마 이게 무슨 마인크래프트야 사람 죽었잖아 리진아 야 야 됐어 야 오늘만 참 오늘만 야 내일 그거 들었어? 뭐 비문열차에서 누구 잔나비? 자 잔나비 말입니까? 잔나비였는데 잔나비 진짜 잔나비 옵니까? 오오오 잔나비 잔나비 잔나비? 야 잔나비가 뭐이가 우리는 잔나 비무장지대가 있어 잔나 비무장지대 줄 울하념 앞에 침 다 튄다 조심하라 누가 내 가슴에 어 누가 아 봉지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? 뭐 피해자가 있어야 빨리 빨리 아 미안해 아가씨다 누가 내 가슴받아 모습을 봐라